특별한 집에서 인생 2막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이 뭔가 특이합니다.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실내의 모습.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들어오라는 것 같죠? 흥쾌히 집 구경을 허락하는 헤르만 씨. 유리집 안에 또 하나의 집이 있고, 바깥 정원 말고도 유리집 안에 정원이 또 있습니다. 나무에 진심인 게 보이죠? 아, 이게 진흙이랑 벽집으로 만들어진 집이라? 아, 이게 진흙이랑 벽집으로 만들어진 집이라? 밖에 유리가 이 집을 보호해주고 있네요. 말하자면 유리집이 흙집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헤르만 씨는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많길 바랬다는데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집을 원했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게 늘 꿈이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과실수를 심었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요즘 헤르만 씨가 가장 공들여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붓으로 뭘 하나 했더니 수분을 하는 거랍니다. 집 안에 벌이 없으니 수분도 셀프. 꽃가루를 옮기는 붓의 터치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커플 매니저로 매칭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아, 오케이. 아, 네. 몰라도 놀이처럼 해보며 부딪히는 중이랍니다. 세상에는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은퇴 후 더 알게 됐다는 헤르만 씨. 여드네 나이에도 젊게 사는 비결이 이거였나 봅니다. 아, 오케이. 저도 커플 매니저 한번 해보려고. 아, 네. 아, 네. 어떤 그릇이 어떤 그릇이 어떤 그릇이 들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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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는 즐거움이 두 배.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지붕유리는 자동차와 유사한 안전유리입니다. 문득 헤르만 씨의 건강 비결이 궁금한데요.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지붕 위에 무슨 운동기구라도 있는 걸까요? 와,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위에가. 흙집 지붕은 목조 판넬. 실질적인 지붕은 유리 지붕인데 이런 경우 온도가 문제입니다. 비결은 바로 가림막. 더울 때는 그늘을 만들고 밤에 창문을 개폐해 온도를 낮춘답니다. 농업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택에다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풀어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건축 설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하는 걸 보여준다는데요. 꺼낸 건 운동기구가 아니라 걸레입니다. 꽃가루가 유리창에 달라붙어 닦아낸다는데 이게 운동이라네요. 청소보다는 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만큼만 닦습니다. 요즘 헤르만 씨가 가장 공들여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운동량으로는 충분하죠. 이런 집안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걸 직접 혼자 하시니까 건강하신가 봐요. 운동을 잘 못했는데요. 핑계지만 저도 바빠서 운동을 잘 못했는데 운동도 하고 헤르만 씨 일도 좀 돕겠습니다. 금방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열나시나요? 네, 더워요. 더워.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일이라 복잡한 머리를 비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청소도 놀이처럼 한다는 헤르만 씨. 할 일 많은 이 집은 그의 놀이터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구나. 흙집 안은 어두울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천장 모양이 특이한데요. 중간에 유리창을 낸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덕분에 우울증 걱정이 없죠. 집에서 할 일을 많이 만든 건 은퇴정 그의 직업 때문인데요. 아 네. 소원 부탁드립니다. 네. 비행시간을 기록한 수첩은 그의 자랑거리. 온전히 하늘에 있던 시간을 다 모아보니 와, 1년 반 이상이었답니다. 당시 집은 잠시 들러 쉬는 공간일 뿐이었죠. 그래서 은퇴 후 일이 없어 힘들 줄 알았는데 이 집을 만나 걱정이 싹 사라졌답니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집이네요. 오래돼 작동을 멈춘 시계들도 이 집에는 쓸모가 있습니다. 시계가 열린 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계들을 걸어놓았는데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았답니다. 주위의 반응도 좋았죠. 시계가 열린 나무라고 통해서 열린 나무라고 통하여 이런 시계를 알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이 집은 잠시 뺴고 이 시계를 보면서 이 집은 잠시 뺴고 그리고 이 시계를 보면서 이 집에서 하나의 집은 잠시 뺴고 오늘의 시계를 보면서 이 집은 잠시 뺴고 별게 아는 걸 친구들은 흥미로워했고 헤르만 씨의 집은 친구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시계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래, 이게 나무가 계속 두꺼워지니까 여기다 깜빡하고 그냥 매달아주면 여기 안으로 파고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계속 매듭을 풀어줘서 이 나무 굵길에 항상 맞춰줘야 되네. 이것도 일이네.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와, 신기하다. 은퇴란 일 속에서 삶을 사는 걸 멈추고 삶 속에서 이를 찾는 것. 헤르만 씨의 집이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